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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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업이익이 3천억이나 썼습니다. 이런 재무제표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. 들어본 분 있어요? 처음 들어본 분 있어요? 아니시는 분은 아세요.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롤이라고 하는 리그오블레전드가 가장 많은 매출을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. 그 회사는 아니에요. 그 회사는 텐센트가 가지고 있고요. 실제로는 스마일게이트가 만드는 크로스파이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냅니다. 특히 중국에서. 중국에서 그 회사가 1조 이상을 벌어요. 그러니까 1조 이상 매출을 해요.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중에 매출에 로열티를 주는데 그게 몇천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회사를 저희가 한 250억 밸류로 투자를 했습니다. 지금 3천억이니까 그냥 펄을 10으로 치면 3조짜리 회사예요. 근데 150억 밸류로 투자를 했어요. 근데 하고 나서 좀 지나서 바로 뭐가 왔냐면 그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. 그 최근에 그 몇 년 전이죠? 2008년.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. 그때 조합원들이 급하니까 회사에서 근데 또 빼주다고 그런 거예요. 그때 그거를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빼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또 돈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아 그럼 뭐 받지 뭐. 그리고 한 두 배 정도로 받았어요. 300억 밸류로. 네. 그게 300억인데 3조면 3천억 100배가 나는 건데. 100배? 150억을 투자한 건 아니고 투자 금액은 저희가 한 뭐 한 10억, 10메가 1000억이 돼. 1000억이 되는 거죠. 1000억이 되는 거죠. 1000억이 될 거를 그냥 20억으로 저희가 끊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